난 양미경 404호 엄마 강남 여자들이 만든 보톡스랑 똑같은 거라니까 저거 먹어볼래? 효과 있다는데 아 그냥 수도요금이나 되는지 나 404호 엄마예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았어? 돈 좀 보내줘 너 무슨 일 있구나 수도요금이 120만 남았어 120? 자 서울 다녀올게 수도요금이 좀 이상하던데 서세가 이렇게 나왔겠지 한번 해보자는 거지? 이름이 개 대니? 개같이 태어나서 XX 멋있지 방에서 새끼들은 뭔가 감춤됐어 뭘 봤는데? 다들 움직이지 마 평범한 아줌마가 아니잖아요 거기 수도세 때문에 간 거 맞아요? 그 녀석은 303호가 사라졌거든 실장님이라 사인이라면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아 이런 말은 불당해 제가 기밀 하나 말해줄까요? 403호 그렇게 해서 XX 조심해야 돼 백, 백, 백만 원 아무튼 시험이 목숨 같은 거야 엄마가 사람 구하겠다는데 판공사 될 놈이 가지 말라는 게 정상이야? 죽든 살든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가 끝장봉 섞일 거 알지 엄마가 끝장봉 섞일 거 알지 학생! 그거 뭐야? 이거 합격탕인데요 효과가 있어? 축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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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무웍